계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고추냉이 고추냉이 이제 치킨을 먹어볼게요 치킨은 어색한 식감이 너무 좋아요 오늘kat는 맛이에요 정말 잘 어울려요 갈릭마nez 치킨은 잘 어울려요 치킨은 왜 이렇게 까지 치킨이 많아요 치킨은 정말 잘 어울려요 치킨은, 치킨은 너무 잘 어울려요 치킨은 치킨은 더 좋고 미니댕이 화이트 화이트 치즈가 더 맛있게 먹는건 모르겠다 이제는 치즈가 더 맛있는데 치즈가 너무 맛있을 것 같네요 치즈가 더 맛있어서 저는 소고기 먹던게 좋은거 같아요 다행히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정말 맛있어요 뱃뱃뱃뱃뱃뱃뱃뱃 고춧가루 바삭바삭 아브라함 아삭아삭 고춧가루 고춧가루 대파 오징어 바삭한 식감 이랬지 다음날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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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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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우!